바다를 건너왔군요 패션의 바다를 말이에요 누가 더 모델이 될까요 누가 더 모델이 될까요 런웨이 포토샷 멋지게 걷기 강렬한 포즈 누가 더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맘에 탄만한 연합모델 시시한 모델은 필요 없어 너도 남아야 한다고 날 설득해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요 여러분의 멋진 모습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닦아주고 말할 수 없는 독특함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진짜 경쟁을 시작할 거예요 런웨이 포토샷 멋지게 걷기 강렬한 포즈 남의 탄만하는 건 영상 못해 아름다운 시시한 모델은 필요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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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